아침에 일어나 오클랜드 근교의 시장에 들렀다 아직 시장을 열기 전인데 아이들이 모여 손님 맞을 준비에 한창이다 어느덧 시장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한다 굳은 날씨에도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대단한 자부심 이곳에선 농부들이 직접 재배한 상품만을 판매한다 그런데 갑자기 토마토 농부가 옆집에 콜라비를 홍보하기 시작한다 토마토 판매는 뒷전이다 이래도 되는 걸까? 나도 가족으로 인정해주나 보다 떠나는 길에 먹으라며 토마토를 챙겨준다 토마토 한 봉지에 마음이 풍성해졌다